여기다가 사실은 네티즌들의 띄공 관심을 끄는 게 바로 앞서 말씀하셨던 인공강우에요. 이게 언제부터 또 어떤 목적으로 시작이 됐을까요? 그렇죠. 인공강우는 처음으로 실험을 한 것은 1946년이고요. 미국에서 물 부족과 우박 피해를 막기 위해서 처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를 인공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 4,000m 상공에서 드라이아이스를 뿌려서 눈송이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태국이 지금 인공강우를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까지 한다. 이러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학적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거죠. 인공강우는... 그거 아니었으면 안 나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인공강우는 단순하게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인공강우는 대기 중에 구름의 비를 유도하는 어떤 화학약품.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응결핵을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비를 유도하는 이 화학물질은 염화칼슘이나 요도와 은과 같은 물질로 그 물질의 수분이 달라붙어서 그런 입자의 어떤 응결핵을 만드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비씨앗. 이 비씨앗을 살포하게 되면 그 물질의 물입자가 달라붙게 되고 그리고 비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씨앗을 던지면 거기에 물방울이 맺혀서 빗방울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결핵을 로켓으로 쏘아올리기도 하고 항공기를 이용해서 뿌리는 것도 있고 그러면 비씨앗을 살포한 후에 약 20분 후부터 비가 막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서는 어려운 기술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국립기상과학원이 2015년부터 15번의 인공광호 시험을 했지만 성공한 건 단 7번 뿐입니다. 성공한 경우도 대부분 1mm의 적은 강수량을 1시간 동안 뿌린 수준이고요. 비의약이 너무 적어서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또 2017년 경기도도 미세먼지 해소를 할 수 있는지 인공광호를 다시 실험했는데 역시 국내에서는 실행이 좀 어렵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미세먼지를 해소하려면 최소한에 우리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강한 비가 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9번의 실험 중에서 4번은 평균 0.88, 10mm 이상의 비가 내려야 되는데 턱도 없이 너무 작은 거죠. 5번째는 아예 비가 내리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샤워기를 시원하게 뿌려줘야 되는 건데 분모기로 찔끔 나온 정도밖에 안 됐던 거네요. 적절한 비유죠. 그러니까 인공광호를 활용할 수 없는 원인, 이걸 또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상 조건에 한계가 좀 크기 때문인데요. 기상 조건에 한계가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겨울철 기온은 북극 한파가 밀려왔다가 서해안 일대의 온난기단이 접근해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어떤 패턴입니다. 특히 서해안 일대에 고기압이 있으면 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넘어와서 고기압, 고기압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넘어오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사실 구름 한 점 없고 맑은 날이 많죠. 그런데 비가 만들어지는 그런 날은 좀 흐리거나 구름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공광호를 실험을 해도 비가 내려도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날씨는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사실은 손뼉도 맞아야 소리가 나는 건데 그 타이밍과 환경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